drop the beat TVN 차차차 오늘 하루가 난 너무나 좋아 새로운 뉴스 시원한 주스 같은 수식엔 황당하고 재밌는 얘기들 우타우의 drop the beat everybody TVN 주파수로 beat 102.5 200이의 TVN 차차차 목요일에 우타우의 drop the beat drop the beat drop the beat drop the beat 목요일은 drop the beat 래퍼 우타우씨와 함께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고 시원하게 랩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타우씨 안녕하세요 우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노동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로 할 거냐 65세로 할 거냐 2시 이후부터 심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이 들어올 거를 대비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바뀌었어요 사람 0.8을 곱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60세에 가까우신 분들의 어떤 노동력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30세든 20세든 40세가 나중에 60세가 됐을 때는 분명히 팔팔할 겁니다 아 훨씬 지금의 지금의 60세에서 65세에 해당되시는 분들보다 그렇죠 더 건강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의 50대들을 한번 좀 약간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에 해당되는 분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자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굉장히 오늘 똑똑해 보입니다 평균값 그런 거 있어요 되게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 수치를 또 조사하는 분명히 그 국가 기관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챙기면서 우타워 씨와 함께할 두 가지 이슈 그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탈모 없는 세상이라는 뉴스예요 탈모 탈모 예 탈모 주변에 주변에 분명히 한 분 정도는 있죠 제 주변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전 다행히 머리는 빠지진 않아요 예예 근데 참 아쉽게도 나 요즘에 흰머리가 나서 참 아 흰머리가 세치 정도죠 우타워 씨 나이는 아직 뭐 어 진짜 저는 평생 안 날 줄 알았어요 20대 남성분들 가운데 네 세치로 염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예 암튼 자 국내 의료진이 모발이 자라도록 유도하는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호 자 이 세포가 이 세포가 원래는 국내잖아요 국내 일단 되게 막 긴 긴 어떤 설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 이게 정말 비쌌어요 아 이 세포가 예 근데 이 세포를 대량으로 대량으로 만드는데 지금 국내 의료진이 성공을 해가지고 예 2020년부터는 그 뭐야 사람들한테 예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다는 예 계획을 그 발표를 했고 예 뭐 100% 확실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 아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저렴한 모발이 다시 재발하는 다시 모발이 계속 자라나는 방식으로 성공했고 그게 저렴하기만 하다면 그렇죠 이건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난 거예요 나는 이제 걱정도 예 걱정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예 브루스 윌리스나 예예 어? 그 또 누구죠? 액션 잘하시는 배우 액션 잘하시는 배우 대머리 배우들 있잖아요 예예 많이 있죠 예예 나는 그분들 너무 좋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이 머리가 났다라는 거는 뭐 빈 디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렇죠 빈 디젤이나 그 저기 거기 나왔던 사람 또 아 저는 주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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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는 거 보세요 주드로 머리 날아가는 거 보세요 아니야 근데 주드로 머리 많이 났어요 요즘에 심었나봐 심는 거 네 그리고 뭐 아무튼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익숙한 모습들이 예예 잃어버리게 될까 봐 홍석천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남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음 선택이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지만 그렇죠 예 아이고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탈모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때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천만 탈모인들이죠 남성성과 관련된 부분 네 뭐 이런 부분 여성분들도 많이 빠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성 호르몬 호르몬제 때문에 예 그리고 몸의 변화 때문에 이런 부분 되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았는데 아 이거 저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거를 랩으로 어떻게 정리할까요? 한번 가볼까요? 재밌게 랩으로 정리합니다 드롭 더 비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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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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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의 프라임 머리 요!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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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는 스테판 커리 커리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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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쇼 미더 머니 예! 이제는 탈모 걱정 없이 자신감 뿜뿜 되는 세상이 2020년에 온다고 하네 그동안 고생 많은 아저씨들에겐 위로를 전해 완벽하려고만 하는 것보다 난 네츄럴이 좋네 예! 아하! 마지막에 좀 위로가 있네요 예! 그거든 아니든 사실은 자기 자신 당신 자신에 대한 존중감 근데 이것도 네츄럴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좀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제가 머리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네츄럴이 좋지 않아? 라고 제 친구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 친구는 항상 그런 말을 하면 막 저를 이렇게 원래 그렇게 폭력적인 친구가 아닌데 때리려고 합니다 아 특히 이제 지금 우타우씨가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내추럴이라는 표현이요 그렇죠 이 표현이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약물을 사용해서 몸을 키우는 사람들을 반대편에 있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추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표현이 또 거기서 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는 상태 그대로가 얼마나 또 소중한가 일단 소중하긴 하고 머리상 날아가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다 그렇죠 네 못 참겠으면 어떻게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정리 가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러시아에서 85조 잠깐만 그 전에 네 그 전에 뭐가 왔구나 네 아니 머리카락 없다고 그럼 유죄냐 유죄는 아닙니다 유죄냐 유죄는 아니죠 당신은 당신은 무 그게 유죄냐 당신은 없을 머리는 무 유죄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정리한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러시아 85조 최대 규모 금광 발견이라는 뜻입니다 네 러시아 금광 네 지금 서방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정부가 네 갑작스런 금광 발견에 금광 발견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반갑죠 반갑겠죠 지금 매장량이 현재 시세로 무려 85조 아 가 넘는 걸로 평가되고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러시아 시베리아 남동부에 있는 수호이로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했대요 또 예 그니까요 예 참 지구는 놀랍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금광 석유 뭐 이렇게 각 나라마다 예 이게 막 이렇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에 석유가 안 나잖아요 안 나죠 그리고 아랍에 막 유럽 저기 어디야 저쪽 중동쪽은 네 사우디쪽이나 뭐 이쪽으로 또 막 거기는 뭐 전쟁 뭐 이런 분쟁도 있지만 또 잘 사는 나라들도 있고 예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 자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까요 조금 아니 뭐 없다고 하면 너무 솔직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아니 우리도 좀 자원이 풍부해요 그렇죠 기왕에 있을거면 제주도에서 막 석유가 막 푹푹푹푹 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2020년대부터는 금을 직접 채굴을 할 거라고 지금 나와있네요 네 여튼 2020년부터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머리도 나고 금도 나고 아 왜냐면 우리가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그 나라의 빈 부에 따라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잖아요 아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러시아의 이렇게 그 금을 통해서 경제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오신 분들 예전처럼 볼 수 없죠 그리고 그런 걸 아예 그런 어느 그 빈 부에 따라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어져야겠죠 그렇죠 그런 시선에 대한 그 마인드 자체가 네 좀 바뀌어야 되고 네 사실 그리고 러시아는 네 우리나라와 또 가까운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지내면 좋죠 알겠습니다 자 요구를 또 랩라운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 드롭더 비트에 처해 드롭더 비트 후 요 어 check it sound 요 인도 나라도 한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세상 에이 요 인생을 역전하지 말고 평등하길 바라는 소심인의 말 에이 어 반짝반짝 그것이 무엇이건대 욕심과 탐욕의 대상 어 어 꿈꾸는 자여 봐라 건대 나는 작은 희망으로도 빛이 나는 남자 자 에이 아 가끔 보면 되게 문학적이에요 어 래퍼타운은 저는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금 얘기를 해서 네 얼마나 또 이 견물생심이라고 예 군대에서 예 2년 동안 책을 100권 읽은 남자예요 같은 책을 100번 읽은 거 아닌가요? 아냐아냐 다른 책을 제가 그 목록이 있어요 예 혹시 금, 금서 읽은 거 아닌가요? 금서? 뭐 100권 중에 한 권 정도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100권씩이나 읽어가지고 네 대단합니다 아우 나 근데 진짜 어떻게 읽었나 몰라 그때 생각을 하면 근데 기억이 뭐 잘 납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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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책 읽어봤어? 어 읽어봤어 뭔 내용인데 그러면 대충의 내용은 알죠 아주 세세한 것보다는 아주 세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아 그래도 그 책의 어떤 인상평은 본인이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요즘에는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달에 뭐야 1년에 지금 한두 권도 못 읽고 있거든요 아 저는 그래도 우타우씨가 훨씬 더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로 하고 있죠 일로 일로 뭔 얘기로 머리보다도 길게 굉장히 그 어떤 무력에 젖어있는 느낌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좀 갖고 싶어서 시세를 좀 알아보긴 했어 근데 요즘 비싸다고 하더라 금값이 아 저는 금 20만원 할 때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랐겠죠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조카 태어날 때마다 한 명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아 금반지를 해줬거든요 금반지를 근데 요즘 금반지 비싸다고 하던데 비싸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반돈으로 줄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희 여동생이 셋째까지 낳은거에요 한돈이 한 이십 몇만원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십만원 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돈을 에이 제가 한숨이 납니다 금보다도 귀한 머리에 지식을 갖고 있는 멋진 남자 이백희씨 네 오늘 소주 한잔 없네요 죄송하지만 이백희씨는 소주를 못 먹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수 애청자께서 주셨고요 우타우씨와 함께 얘기 나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래퍼 우타우씨와 함께하는 시간 잘 마무리 됐습니다 45분 교통정보 정리하죠 변서영 캐스터 네 신의 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